얘가 미니피그라고 해서 애완돼지에요 애완돼지 이리로와 아니 얘 근데 계속 빽거려요 빽 돼지가 땅 파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돼지가 땅 파는 모습 서른아 이제 오빠한테 와 이름은 서린이에요 서린 서른아 땅에 내려놓을게요 땅에 잘 봐야 뺏거리는 건데 계속 뺏거려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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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는 성격이 날카로워요 서른아 우리 흙으로 가자 서른아 흙으로 와 명순이 난리 났네 명순이 줄 짧게 해줄게 줄 짧게 해준다 줄 짧게 해준다 아니 이거 이거 정 아 얘네 왜 이렇게 지랄 맞은지 모르겠어 아 잠깐 이거 정리를 해야지 놀지 임마 야 줄 됐다 어 줄 됐다 어 댄스 어 댄스 타임인가 가자 서른아 야 서른아 흙으로 가자 흙 서른아 여러분 보실 때 꼬리 부분이랑 다리 그 다음에 얼굴을 보셔야 돼요 몸통은 큰데 꼬리가 진짜 귀엽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대파 우리꺼에요 우리꺼 어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어 이거 우리꺼에요 우리꺼 어 대파 먹는다 어 뭐 돼지가 파를 먹나 어 우리 우리꺼에요 어 이게 우리집이잖아 우리집 어 형 제가 돼지 밥 쪄는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하면 개밥이거든요 아 근데 개밥인데 개가 먹어? 예 어 강아지 사료 매겨도 된다 그래서 아 와 밥 들고 오니까 돼지가 움직여요 신났겠지 뭐 한번 잘 보세요 엄평 쩝쩝거려요 맛있는거 주문데 서른아 맛있는거 주문데 안 먹어? 맞아 이게 금방 먹는다니까 쩝쩝거리는거 보여드릴게요 쩝쩝거리는거 형님 감사합니다 어 역시 동물은 밥으로 유인을 하는거야 제가 제가 밥알 하나하나 두고 올게요 따라오는지 잘 보세요 어 잘 보세요 밥을 하나하나 뿌려볼게요 서른아 서른아 온다 온다 어 안오네 서른아 이리 왔대요 아 손에 침 오기는 하네 오기는 하네 오기는 하네 오기는 하네 야 그 바닥에 많잖아 안에서 가자 오기는 하네 여기서 놀아 어 시멘트에서 놀면 안되거든요 어 이게 빠를거 같애 여기까지 데려오기가 힘들어 어 흙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어 수완아 일마 어 고생했소 어 꼬리랑 꼬리 계속 흔들죠 어 어 어 어 예 분양이 힘들더라고요 어 어 쩝쩝쩝쩝쩝 귀여워 아 아 아 서린이는 이름이 흑대가 아니라 아니 제가 키우는 돼지는 서린이요 순삭이에요 순삭 순삭 근데 아직 얘기를 해서 빠르지는 않은데 계속 쩝쩝쩝쩝거려요 아니 돼지가 신기한게 풀어놔도 멀리 가진 않아요 아 얼마나 크냐면은 서린이가 어디까지 크냐면은 일반 멧돼지까지도 키울 수 있고요 그냥 음식을 조절해서 조금 주면 조금 크고 많이 주면 많이 큰데요 응 많이 주면 많이 크고 적게 주면은 적게 큰데요 왜냐면은 얘가 얘가 애완용이거든요 애완용 벌써 다 먹으니까 더 달라고 아 얘는 근데 애교를 부리고 부리려고 저한테 오거든요 오는데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요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야 일로와봐 어 만지면 도망가 만져달라고 지가 와놓고 서린아 야 니가 오잖아 만져줄게 일로와 어 이제 오네 이제 오네 어 털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어 머리를 한 머리를 한 일주일 동안 안감고 머리를 만지는 거 아니다 아 돼지 털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눈썹 만져보세요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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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털이 무슨 느낌이냐면 눈썹 만져보세요 눈썹 눈썹 눈썹이랑 느낌이 똑같다 이게 돼지 만지는 느낌이에요 돼지 만지는 느낌 지금 분명히 눈썹 만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본인 눈썹 만져보세요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완전 부드럽진 않은데 살짝 까칠까칠 어 지금 만진 사람 분명히 있어요 어 지금 나나나 이영이영 나도 모르게 만진 마시고 어 맞죠 윽박이 방송 잘하네 어 윽박이 방송 잘하네 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한테 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목 꽉 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을 가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서린아 여기로 어때요 어이구 이뻔라 오빠한테 왔어 어이구 이뻔라 아 지가 와놓고 만져주면 도망간다니까 근데 이상하다니까요 너 오빠랑 매장 아니? 아니 부르면 진짜 와요 잘 보세요 부르면 와요 오는데 만지지는 말래 서린아 서린아 밥 그만 먹어 솔린아 애기야 이 새끼 밥 먹으려고 밥 앞에만 서있네 너는 오빠보다 밥이 중요하니? 계속 밥 더 달라고 계속 새끼가 근데 처음으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밥을 위에다 올려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솔린아 어때요? 오빠네 오빠랑 남겨 솔린아 아니 이번에는 풀을 뜯어먹네 풀을? 나도 여기 솔린이가 애기여가지고 자연환경이 그리운가봐 아니 그리운 게 신기한가봐 솔린아 말 좀 듣자 이제 방에 들어가자 오빠 딴 거 해야 돼 이제 어 알았어 아 얘 성 얘 처음에도 분양받을 때도 성격 더러웠거든요? 근데 지금도 성격이 더러워 얘 나 닮았나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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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얘가 나 닮았나봐 성격 존나 더러워 어 괜찮아 어 오빠야 어 괜찮아 어 진정 좀 시키고 얘 미니피그야 미니피그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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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